참나는 이러냐 저러냐 이런 생각 따지지 마시고 그냥 몰라에 한번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탐욕도 번뇌도 안다 모른다도 없는 그 몰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평온과 희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는 지금 산매입니다. 찰나 산매일 뿐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가미돼요. 이게 참나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왜 일선전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참나구나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일선전에서는 생각이 멈춰있으니까. 찰나 산매의 좋은 점은 바로바로 생각까지 하면서 체험하면서 분석이 가능해요. 체험하고 분석하고 체험하고 분석하고 이러고 딱 끝나버려요. 참나 찾았구나. 에고랑 참나는 이런 점이 다르구나. 에고는 무상하고 이원성 안에 있고 주객이 따로 있는데 참나는 나와 남이 없고 그냥 알아차릴 뿐이고 순수한 자리구나. 물들지 않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내고 나면요. 자기가 체험하면서 알아내고 나면 이제 참나를 놓쳐도 사실은 그 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참나를 채득한 걸 돕고 이제 내 관점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이. 생각을 바꿔놓으면요. 참나와 함께 사는데 아주 좋은 카르마가 지어져요. 그래서 점점 내 삶에 참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어지고 잡고 끊어지고 놓치고 하다가도 이제 점점 그 물 들어가요. 그러다가 참나가 늘 나랑 함께하는 거지 그게 어디 갈 물건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명상과 지혜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채득합니다. 그런데 먼저 처음 딱 깨치는 그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그 자리를 수다원가라고 해서 되게 높이 치는 거예요. 수다원을 얻었으면 그 한문으로 문제하세요. 입류과. 이미 열반에 도달하는 흐름에 들어서버린 자. 이렇게 한문으로 들어갈 입자의 흐름유자. 그 흐름의 끝은 알아안이죠. 그 흐름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참나구나. 내 본 모습이. 에고가 참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에고 입장이 주가 돼서 참나를 계속 찾았는데 어느 날 참나 입장에서 에고를 보게 되면 이제 알아안이 된 거죠. 그럼 열반이 내가 열반인데 어디 갈 게 있어요? 그럼 탁발을 나가건 누구를 가르치건 이미 난 열반 안에 안주에 있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그러려면 머리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산매만으로는 안 돼요. 산매와 머리로서 얻은 지혜가 결합될 때 확실해져요. 산매만으로는 안 돼요. 산매만으로 인기도 하는 것이 제일 boa. 감사합니다.